강철 깃발 무기는 제대로 표적을 맞출 것세 공격을 개시하게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 재 coe 허인 이걸로 할아버지가 이 거점을 함락시켜서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두 명째나. 언젠가 자네와 같은 타이탄과 다시 결혼, 내 힘을 시험해보고 싶군. 이리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. C 거점이 점령됐군. 우리가 타이탄이라 불리는 건 분명 자네 때문겠군. 이 거점은 혼낙이었는데,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제 워싱터리 cyber Hi- Ari Homo Z-Strandez 이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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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